지금 미국 대도시들의 평균 공실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샘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40%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라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국제금융자본을 끌어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버텨나고 있는데 경제 사장이 갑자기 악화된 유럽이나 중국국의 투자자들은 미국에 사섰던 사업용 부동산들을 매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그게 전염돼요. 세계 경제라는 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톱니바퀴 하나가 깨지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상반기도 끝나고 벌써 7월인데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 경제에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현상과 그로부터 어떤 교훈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 1,400원대를 위협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상수지나 자본수지 동향을 보면 환율이 그렇게 1,400원대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1998년 이래로 지금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고 그 규모도 대단히 컸었잖아요. 이 얘기는 곧 외환이 국내 외환시장에 그만큼 추가로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의미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 정책당국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 환율을 자꾸만 상승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세계사적으로 반대 사례가 없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는 수출이 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들은 150달러짜리를 개발해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요. 기업들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죠. 망하지 않게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수출은 오히려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이 아주 간단한 사실을 우리 정책당국이 예면하고 있어서 이 점에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 보셨을 때 글로벌 증시 대부분 고고행진하고 G20 국가도 올해 수익률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브라질, 메시코 다음으로 사실상 최하위권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좀 안타깝죠. 우리 주식시장이 호조를 이어가서 주식 투자자들도 모두 다 재미를 좀 봤어야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자꾸 갱신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여전히 2600대, 2700대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 낮습니다. 그럼 국내 저축은 당연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액을 누리잖아요. 자꾸만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또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니까 이게 이제 환율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적으로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유출시키고 있어요.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축소가 되죠. 국내 유동성이 수축이 되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살아나겠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주식시장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지금 많은 넘어갔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1980년대 말에 우리 주가지가 1,004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상 최고가였는데 당시까지. 그때 당시에 다우지수가 3,000 갓 넘은 수준이었어요. 그럼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4만에 육박하니까 우리는 최소한 1만 원 넘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동안의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높아요. 성장률은 뭐예요. GDP 증가율이잖아요. GDP는 부가가치 창출률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만큼 많은 이익을 거뒀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국내 유동성이 자꾸만 미국으로 미국으로 흘러나가니까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국내 경기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 연구를 한동안 했어요. 왜 성장과 주식시장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지 그걸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이 경제난의 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미국의 물가와 고용은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전제예요. 물가도 안정적이고 고용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성장률도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아주 호조죠. 이거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미국을 위해서는 최상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끈 셈이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참 부럽습니다. 미국은 이론에 집착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정책을 펼쳤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펼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론에 집착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이론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더니 이게 경기를 혼연시켰더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참고해서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만 관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면 성장할 것이다. 이래 지뢰짐작하고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그게 이론과 현실이 안 맞을 때는 오히려 경기가 부진해지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언제 인하할까요? 당분간은 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미국에서 금융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터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는 약세로 돌아섭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그동안 미국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수를 입어요. 그럼 당연히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수를 피해서 미국을 이탈해요. 그러면 미국 내의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교제를 작동시켜서 금융융위를 진행을 시켜요. 이걸 미국 정부나 연준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네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쉽게 지금 인하를 못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내세워서 이게 더 안정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하하면 금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분들은 올해 9월이나 11월, 12월에 한 번쯤 인하한다고 보시는데 소장님이 인하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최소한도 유럽에서 금리가 진행될 때예요. 지금 사실 유럽 경기는 아주 심각해요. 아주 고요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경기 부진도 좀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금리가 어디선가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유럽에서 금리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요. 미국만 살아남겠다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금리가 빠르게 진행할 때는 기준금리를 0.5, 0.75도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이외에서 금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금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주가 방향은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식시장이 호조이고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더 호황을 누려요. 반면에 주식시장이 약세이고 경제도 부진해지기 시작할 때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경제는 더 빠르게 하강합니다. 특히 금리가 진행될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그거는 금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러면 하강 공료로 치달을 것이고 금리가 진행되면서 파국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혹은 다른 투자든 아주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하의 결정은 결국 FOMC인데 연준 의원이나 파월의 멘트에서 좀 기억이 남거나 소장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면요. 아 기억에 남는 얘기 많죠. 근데 연준 의장보다 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JP모건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연준의 파트너예요. 사실상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행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은행이 파산에 직면했다. 그러면 JP모건이 이걸 인수를 해줘요. 연준을 대리해서.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한데 그 CEO인 다이먼이 지난해 그런 얘기를 했죠. 연준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모든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 전에? 6월 초인가요? 그때는 장차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점에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한 번 벌어지잖아요. 그럼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먼의 얘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이 이날 하게 되면 따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혹은 인상을 따라갔다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가 2%나 차이 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따라갔으면 비슷해야죠. 오히려 우리가 좀 높은 게 정상이죠. 다만 앞으로는 따라갈 것 같아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금리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동조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연초 환율이 12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00원 근처, 지금 1300원, 1800원 근처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건 간단하죠. 우리 정부가 우리 환율을 일본 연화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화 환율이 오르면 우리 환율도 같이 올라요. 물론 어제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동안에는 그리웠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잖아요. 그럼 일본의 모든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는 왜 일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환율에 맞추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정부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과거에 일본 경제가 한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잖아요. 일본을 배우자, 일본 기업을 배우자, 일본의 경영 방식 이런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일본 따라서 해야죠. 경제정책도 일본이 취한 건 우리가 따라서 해줘야죠. 그럼 우리 경제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쇠라가고 있고 지난 30여 년 이상 지금 연평균 성장률 0.8%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이 펼치는 경제정책과는 반대선 정책을 펼쳐야 일본의 뒤를 안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주식시장은 그러면 올해 11월 대선이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선 직전에는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여요. 집권당이 주식시장을 호조를 이어가야 대선이 유리하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주식시장 호조를 이어가게 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시장이 다시 후퇴를 해요. 그래 왔던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조금 높겠네요. 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올해에는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가 터진다면 미국 대선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또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선 전에 터졌으면 좋겠다. 금융위가. 자기가 당선된 뒤에 터지면 그 책이 모두 자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기업 경영의 귀재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동향을 아주 잘 읽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오신다고 한 금융위기. 언제 오는 건지. 올해 하반기에 오나요 진짜?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요. 우리나라에서 1997년 말에 예한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95년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장이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또 97년 1월 달에는 경제 파국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나서 예한위가 터지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러죠. 파국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면 어떻게 하냐.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크니까 자꾸만 서둘러서 급하게 그런 예고를 해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는 지난해 말쯤에 금융위가 터지지 않느냐고 봤었는데 제가 틀렸어요. 이것도 제 급한 성격 탓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유럽 경제. 스웨덴에서는 이미 금융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전 세계로 전염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 경제에서는 금융위가 이미 진행이 됐어요. 2022년 상반기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걸 경제 합계하다는 리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금융위가 진행되지 않으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당시에 진행되던 금융위를 차단해내요. 미국을 위해서는 기가 막힌 경제 정책이었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2023년 3월 지난해 3월 달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버게이트, 실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등등 미국의 은행들이 줄지어 뱅크론 사태를 맞았었고 일부는 합병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금융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잠재워요. 그리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더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의 저축을 끌어들이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유입을 시켜서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 파괴리 작동을 그 풍부해전 인동서를 막아내요. 다만 그때 기간이 짧았고 경기 후퇴도 아주 얕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내지 못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시 처방, 땜질식 처방으로 앞으로도 계속 금융위기 진행을 막아낼 수 있겠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위가 터진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금융위가 곧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뭐가 있을까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터져요. 하나는 뱅크론이 일어났을 때 예금 인출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붕괴됐을 때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 이 경우에 금융위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게 붕괴되고 있다 그러면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요. 전염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규모가 제법 큰 어느 나라에서 금리가 터지면 금방 다른 나라로 전념이 돼요. 세계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금리가 터진다면 지금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게 중국, 미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으로 일본 우리나라 역시 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성급하게 금리가 곧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경제 위기 시에 개인의 자산관리 대처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경제 활동이든 투자 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필수적이잖아요. 현금도 되도록이면 많이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만 해도 미국 상업률 부동산 공실률 엄청난 폭락 조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진 건가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도시들의 평균 공실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이건 아마 사상 최고 칠 거예요. 그리고 미국 동부 주요 도시들 그리고 서부 주요 도시들은 30%를 넘어갔었다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40%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이 최근 최고가에 40%도 안 되게 형성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 자본을 끌어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지금 경제 사장이 갑자기 악화된 유럽이나 중국의 투자자들은 미국에 사셨던 상업용 부동산들을 매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차 금리가 터지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붕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경제를 이끌어간 것 중에 하나가 빚으로 만든 경제다 이런 얘기도 들려있는데 빚이 굉장히 많다는데 괜찮나요? 부채 얘기를 자꾸 해요. 부채가 경제 위기 원인 혹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면 사실은 금융위기는 항상 일본에서 제일 먼저 터졌어야 했어요. 일본은 국가 부채 대GDP 비율이 200%를 넘어간 게 한참 됐잖아요. 지금 250% 넘어갔잖아요. 그럼 국가 부채가 그렇게 커져 있으니까 금융위기 제일 먼저 일본에서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제일 먼저 터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지나치게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늘려야 하고 또 개인기업들은 현금보유도 늘려야 하고 그런데 그래야 그 위기를 타개해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부채가 커지면 그 타개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가 많은 개인, 부채가 많은 국가는 그 타개를 가장 크게 입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채에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 경제가 호조일 때는 부채는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성장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IMF에서 2030년까지 미국 경제만 좋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 왜 이렇게 강하고 세계 경제의 저승전 고차가 된다고요. 왜 이런 의견을 내는 걸까요? IMF 경제 전문가들도 물론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이라는 게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경기가 호조를 이어지면 영원히 호조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면 영원히 하강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의 소득 위로 오는 함수식이 딱 하나잖아요. 그 함수식에서 나타나는 벡터는 항상 하나예요. 그리고 방향도 일정하고 속도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 혹은 어떤 이론 모델에 따라서 경제를 예측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밖에 예측을 못한다니까요. 호조면 계속 호조일 것이다. 부진해지면 계속 부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MF에서도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IMF든 어떤 경제기관이든 경기가 반전되는 것을 예측해낸 사례가 없어요. 경기가 하강했다 상승하는 거 상승하다 하강하는 거 이걸로 예측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현재의 경제학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계속 호조를 이어갈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변곡점이 반드시 생긴다. 경기는 반드시 꺾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융위가 조만간 터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경제병력 책을 쓰신 소장님과 함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중국 경제 지금 어떻고 소비 투자 수치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성장률 소비 투자 등등 이런 지표들 발표된 것만 보면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성장률 하나만 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5.2% 성장했고 올해 1분기에도 5.3%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주요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표들은 대공표가 안 돼요.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중국의 주요 지표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면 간첩법으로 처벌을 받아요. 공개해야 되는 지표들까지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들을 믿기가 힘들어요. 실제로도 어렵사리 얻어진 자료지만 부분적인 구매 지표들 또 소비 지표들 특히 전력 소비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는 이미 지난해 늦어도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 대도시에서는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을 못 잡아서 알바 뛰는 사람들도 많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특히 노숙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거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봐도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참 지표와는 다르게 어렵겠다. 그렇게 침작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수출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미련액이 수출하잖아요. 유럽의 주요 항구들은 전기차 적취장이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팔릴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일단 선정만 해놓으면 수출 기업들은 LC를 이거를 은행에서 매각을 해서 수출 금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출 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연명을 해가요. 거기에다 지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계속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 금융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출에서 중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지표는 물론이고 훨씬 어려운 상황이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대도심은 노숙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일일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상근자들 말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웬만하면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농민공 중심으로 그 사람들 월세 못 내잖아요. 참 이 말씀은 드려야겠네요. 중국은 거주증이 있어야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요. 거주증이라는 게 우리는 주민등록증인데 상해에는 원주민 아니면 거주증을 안 줬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중국 경제 성장이 이토록 낮아진 이유는 뭐고 그러면 시진핑 정부의 잘못은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붕괴됐다고 봐야겠죠. 과거에 부동산 업계 1, 2, 3위를 다퉸던 흥다 비구이한 또 구경이나 마찬가지 왕커 등등까지 지금 부도 직면해 있으니까 붕괴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거 신용 파괴 오지를 작동을 시켜요. 그리고 금융위를 진행을 시켜요. 그런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의 진행을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있어요. 통제 경제 체제라는 강력한 댐을 구축해서 밀려오는 홍수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종수가 자꾸 밀려오니까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중국의 금융위가 터지는 게 언제이냐만 문제이지 그 터지는 걸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터져야 중국 경제가 살아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빈집이 1억 채를 넘어섰다. 건설이 중단된 주택이 3천만 채가 넘어섰다.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시장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셔도 틀림없어요. 그럼 중국의 가계랑 기업 정부의 부채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부채는 오히려 경기 호조를 일으키는 그 작용을 해요. 근데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 부채가 오히려 부담이 되겠죠. 큰 부담이 돼서 그 경제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상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역량들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가장 심각한 게 국가 부채예요. 최근에 어떤 모더를 보니까 중국의 국가 부채가 280%를 넘어섰대요. 그러면 금리가 터졌을 때에 그게 대응할 정책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금리가 터지면 경제가 악순환을 하잖아요.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대득인 재정 지출 확대를 펼쳐야 돼요. 근데 국가 부채가 거대해졌으니까 그럴 여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의 국가 부채가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더 심각해요. 그동안에 지방정부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 사용권을 건설회사에 매각해서 재정 수입의 30 내지 40%를 충당해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권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방정부는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정부 재정 사정이 워낙 열악해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하게 허가를 해 줬어요. 근데 또 이게 한계에 와서 그 지방금융공사들 조차도 지금 부동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개인 빚, 기업 빚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건설이 중단된 거 또 빈집인 상태에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행 대출 받아서 그걸 주택을 매입했었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전세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그게 전염이 돼요. 세계 경제라는 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톱니바퀴 하나가 깨지면 다른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무너진다면 금리가 터져서 무너지는 것이고 금리가 중국에서 터지면 이게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염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중국이 무너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는요? 한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믿고 싶어요. 실제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위기 타격에서는 특출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의 어느 경제학자는 한국은 20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다행일 것이라는 악감을 뽑았어요. 또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라. 그래도 유리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만에 그걸 벗어났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은 뛰어나요. 물론 정책 역량도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우리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을 반드시 열더라고요. 우리 한류가 중국에서 한화력으로 차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엔터업계 일본 시장 또 동남아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열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는 물론이고 중남미 각국의 시장도 열어냈잖아요. 서남아시아 시장, 중동, 아프리카 시장 이런 데도 열었잖아요. 유럽 시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지금 지원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엔터업계는 위기 극복에 탁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국민도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업계만 그러냐 엔터업계만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수출기업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위기 극복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뷰티 산업만 봐도 그렇잖아요. 화장품 업계들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신장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0% 성장률이거나 마이너스 성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그러냐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이 무너져도 우리 기업과 개인들은 그걸 극복할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무너진 중국 경제 그럼 해생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그럴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정치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독재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는 쇠락했어요.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도 높아지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2013년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요. 정치민주화는 지속적으로 후퇴했고 거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잖아요. 경제민주화가 계속해서 후퇴했잖아요. 특히 IT 업계의 거인들 심하게 제재를 했잖아요. 마인 등등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여기에다가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분간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중국 경제가 만약에 파국적인 위기의 국면에 빠져들면 그때부터 살아날 모멘텀이 주어질 것 같아요. 파국적인 국면으로 가게 되면 중국 경제의 총수요가 줄어든 것보다 총공급 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더 우위인 상황이 벌어져요. 이걸 공급자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자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해요.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생산 늘리고 고용 늘리고 투자를 늘려요. 그러면서 경제는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살아날 기회는 파국으로 빠져들어야 그 다음에 모멘텀이 생기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 견제 전책 압박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렵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중국 정부에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손자벙법이라도 좀 제대로 공부 좀 하라고. 손자벙법에 보면 최상의 전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차상의 전략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것이 애정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미중 간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전략을 펼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중국 경제가 잘 나가야 우리도 그 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게 국뽕이에요. 국뽕을 내세우면 정치 지도자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국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국 상품 구매가 일어나요. 그러면 저 품질 경쟁력 낮은 기업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경쟁에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돼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또한 그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국뽕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국뽕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경제는 반드시 쇄락해요. 중국 정부가 그걸 앞장서 했잖아요. 일대일로 사업 중국몽 등등을 내세워서 국뽕을 한업시켰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경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미중 갈등도 일으켰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도 발생하게 된 거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미국 제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어느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봉쇄하거나 견제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산업 발전을 저해한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 대처 산업이 육성되면서 경제는 오히려 더 호조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미국이 독립한 직구에 영국이 미국을 대대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서미우 기계 등 모든 산업 시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기술자까지 미국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봉쇄를 하니까 미국 내에서 그동안 영국에서 수입해오던 거 어떻게든 수입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대처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요. 또 나폴레옹 전쟁 때에도 영국이 유럽 대륙을 해안 봉쇄를 해요.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 수입 대처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타격을 더 크게 영국이 입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봉쇄하고 견제하고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억제할 수 있냐. 그게 아닐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첨단 반도체 생산 안에는 주요 설비들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차단해 놨으니까 단기간 어쩌면 10년 정도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멸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이미 생산하고 있고 계속해서 더 나은 혹은 더 고품질 하이엔드 제품들 생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 반도체 산업은 일정 부분 지금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경제정책이 중국의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고 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경제활동이 제약을 당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산업까지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지 않을까. 중국은 그럼 이번 위기 지나면 세계 1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중국이 미국 앞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경제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업과 국민과 시장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정부 주도의 성장경책을 펼쳐왔었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있어요. 물론 개혁거방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을 대폭 자유화시키면서 개인과 기업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오늘날의 경제 변형을 누리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게 지금 계속 억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중국 경제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겠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지금 일본이 초장기 저성장 궤도에 빠져들었던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일단은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라는 미명하에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국내 경제는 부진해지죠. 지금 중국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앞날이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죠. 2008년, 2009년? 이때에도 다른 나라들 많은 성장할 때 9%, 10% 성장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근데 2012년, 2013년 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 또 5% 때까지 떨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고환율 정책과 경상수지 흑자 해외 유출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경제 부진을 유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1인 독재 체제인 시진핑 체제가 그걸 용납을 하겠냐고요. 그게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미중 갈등. 그럼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좀 어떻게 합박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중국은 미중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호무역주의나 또 양국 간 분쟁 이게 사실은 세계 경제 치명타를 입혀요. 대공황 때문에 증명됐잖아요. 미국의 홀리 스무트법이 제정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됐잖아요. 국내 고용 보호하자, 국내 산업 보호하자.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됐는데 그게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냐고요.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교역 규모가 대폭 줄어요. 세계 교역 규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카도가 얘기했던 비교우위가 역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규모 경제가 역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노동분업도 오히려 반대로 생산생활을 축소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갈등이든 분쟁이든 혹은 보호무역주의든 이게 세계 경제를 쇠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중국 경제가 먼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미중 갈등도 앞으로 잠잠매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받을 한국의 산업과 한국의 치아의 전략은요? 그 갈등으로 혜택을 볼 나라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초기에도 유럽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주셨는데 유럽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면 그 진앙은 유럽 경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미 금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스웨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리가 진행됨으로써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금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스웨덴 경제 비율은 비교적 적어요. 인구도 한 천만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비교적 적은 편이라서 전념 효과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독일 경제에 금리가 전염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럽 경제 전반이 영국과 EU 각국들 그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과 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다음에만 잠깐 살아났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희한하게도 각국의 주식시장은 올해 1분기까지 5월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해 왔어요. 이건 전형적인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버블이 꺼지면 유럽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먼저 꺼지겠다. 그러면 금리가 곧바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 6월 셋째 주에 지난주 지지난주죠. 그때 독일 주가지수가 한 주에 6.1%가 빠져요. 또 이탈리아가 8.4%가 빠지고 프랑스가 9.3%가 빠지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EU 경제가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거 아니냐 금융위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싶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곧바로 EU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에 개입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미국 연준 주도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일 것 같은 경우에는 각국 중앙은행들과 재무부들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붕괴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과연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만약에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추가로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거나 혹은 2, 3주 내에 10% 정도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용 파괴 원리는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만큼의 유동성을 중앙정부든 재무부든 추가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금방 초인플레이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절절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유럽 경제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지난해 삼분기 사분기 마이너스 돌아서는 나라들이 많아요. 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끝나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경제 백리학 책을 쓰신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옆에 그러면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경제는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도 성장률 마이너스 4.1%를 기록해요. 반사효과로 2021년에 2.1% 성장률을 기록하거든요. 회복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2022년도에는 성장률 1%로 떨어져요. 그리고 2023년에도 1% 후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1%예요. 문제는 지난해 2분기 이래 올해 1분기까지 발표가 1분기까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일본 경제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 경제도 주가지수가 계속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야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다. 이것도 이 거품도 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앞날을 아주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자 일본이 에나가가 옛날에도 싸져 느꼈는데 요즘에는 더 싸져서 역대급 엔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역대급 엔지 기록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화가 많이 풀렸으니까 자국 화폐가. 당연히 외환위가 같이 올라가고 엔저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본 정부가 약간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고 그리고 고환율 정책 엔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일행당 160시간을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15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던데 엔저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 수출이 증가한 사례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증가해요.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는. 그러나 1년 이상 지나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왜 일본이 절친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1995년 이래로 엔저 정책을 8차를 펼치거든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수출 호조도 이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대규모였었어요. 국내 수요가 부진하니까 성장 줄이 낮고 또 경기가 부진하니까 국내 수요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일본 기업들이 수출에 목을 매달아요. 경상수지 흑자는 더 커지는 거죠. 엔화가치 상승 압력은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가 더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 정책을 8번을 펼치고 있다니까요. 한 번도 살려내지 못했는데 이번은 더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요. 1980년대 이래로 엔화가치가 가장 낮아요. 경제 못 살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 살려놨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성장률을 지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 증시는 30년 만에 최대치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금융장세고 거품이라고 봐요. 일본이 8차례나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경제는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더 커지면서 환율은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을 국제한머니들이 안 겪었겠어요? 1억 달러를 일본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160억 엔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율이 배경대로 떨어져 봐요. 그럼 그만하니 앉아서 60억 엔의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국제한머니들 당연히 일본 외환시장에 투자하는 거죠. 그 일본 국내에 투입된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현금으로 바꾸기 가장 좋은 주시장이 갈 거 아니에요. 주시장 이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일본은 1980년대 이래요. 최고 수준의 주가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겠냐고요. 환차익이 해소되는 순간에 국제금융자본들은 일본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 신용의 수축이 일어나서 신용파괴를 작동시킬 거예요. 일본의 주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에선가 금리가 터지면 일본 경제를 덮칠 수도 있어요. 일본 주시장은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본 경제는.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진짜 그런 건지라 만약 아니라면 일본 경제가 회복불가나 이게 뭘까요? 아니 일본은 지난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올해 1분기까지 했다니까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30년 만에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난해 1분기 때 성장률이 약간 높았어요. 그때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경제 지표를 일일이 확인을 안 하니까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40년으로 연장하고 있어요. 그런 형식을 펼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만 봤으면 일본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일본이 경제 대국주 하나잖아요. 여전히 일본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의 일반 산업들 있잖아요. 금융산업 말고 일반 산업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건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일본이 30여 년 동안 장기 경기 부진을 겪었잖아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은 높다고 봐줘야 돼요. 그럼 왜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난을 일본이 겪고 있냐. 그건 당연히 일본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경제 정책만 폐기하면 일본 경제는 곧바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성장력으로도 일본의 성장력은 성장률은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책이 뭐냐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 고환율 정책에다가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국내 경제는 당연히 부진해지고 지금과 같은 초장기 경기 부진을 초래했거든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와 용납만 해주면 일본 경제는 곧바로 살아나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해외로 유출됐던 일본의 금융 자본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일본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 풍부해지는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본 경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 정책만 성공하는 쪽으로 바뀌면 일본 경제는 다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혹시나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닮아갈 수도 있나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환율 관리도 일본 에너 환율에 맞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본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일본의 초장기 정책을 초래했던 정책이 하나는 고환율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경상수 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을 우리나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2015년 이래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뒤늦게지만 일본보다는 95년 이래니까 20년 이상 뒤쳐져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일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책도 실패할 것이고 정책이 실패하니까 경제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15년 이래로 지금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경제 정책이. 왜 실패한 나라를 따라서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한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수출. 바닥 짚고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좋아지고 있는지랑 수출해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일시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는 의문스러워요. 국내 경기가 부진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수출에 더 목을 메고 있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이런 판단으로 고환율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요. 가늘적으로. 근데 고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수출이 안 늘어요.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수출이 오히려 부진해져요. 그럼 경기도 부진해져요. 그러면 시장의 힘이 더 커져요. 정책의 힘 보다. 그 뒤에는 환율이 점점적으로 떨어져요. 2008년부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성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도성장은 수출이 이끌어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수출에 목을 메고 있어요.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환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할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반대로 내수가 90% 이상이에요. GDP의 90%가 넘는 내수는 환율이 상승할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내려갈 때 확장되겠어요? 우리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가 수입하는 주요 자원들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다른 수입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수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그렇다면 환율을 끌어올려야겠어요? 내려야겠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지 않는 한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내려야 내수가 확장되고 그 덕에 성장도 높아져요. 국민들은 그 덕에 경제 보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나 내수는 계속해서 유축되는 거예요. 수출이 아무리 많이 늘더라도 GDP의 90%를 내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내수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은 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당장 6%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국내 시장을 떠났던 금융 자본들이 국내에 다시 돌아오면 환차액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금융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주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러면서 성장률도 높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경기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경제 호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제발 경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리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는 수출이 하면 할수록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러나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일 경우에는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는 더 부진해져요. 제발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정책당국이 자꾸만 이론에만 집착하니까 그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광기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3에서 4년 정도 그리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다음에는 장기 정책이 오는데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최근의 주기를 보면 2018, 2019, 2020년 투기 광풍이 불었죠. 이게 광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가격이 추춤 추춤 떨어지고 거리량이 줄면서 패닉이 왔어요. 그러다 2022년도에 붕괴가 왔어요. 근데 2022년 말까지 금매물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서는 장기 정책이야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기 정책이야는 가격이 작은 폭이지만 등락을 자꾸 계속을 해요. 금방 부동산이 살아날 것처럼 했다가 다시 꺼지고 또 살아날 것처럼 했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 기간이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5, 6년 정도는 저축을 축적을 해야 부동산 수요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장기 정책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4년 정도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8년 정도부터는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집값도 상승하는 5월 상승 계획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소장님께서 일시적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사놓으면 좋겠다 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잠시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근데 추가적인 수요가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기 열풍이 불었을 때 큰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수요의 가담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수요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등락은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지나야 부동산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고 부동산 pf 문제는 괜찮은가요? 부채 얘기만 나오면 조금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면만 보면 반드시 오판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하라 그래요. 그래서 부채도 마찬가지로 그 이면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부채 이면에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증가해야 돼요. 그럼 자본축적 증가가 바람직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경제가 호조일 때는 부채 증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경제가 호조일 때는 자본축적이 그만큼 많아지고 대출도 커지잖아요. 부채가 오히려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든 국가부채든 기업부채든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 선진국 수준에는 조금 떨어져요. 모든 부채가 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실은 국민소득 수준도 높고 또 성장률도 높은 편이에요. 선진국이더라도 부채 수준이 낮으면 단기 정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후진국들이에요. 자본축적이 없으니까 부채가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PF 문제 같은 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터져서 국내 경제를 덮쳐오면 PF 문제가 국내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해요. 정책 당국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요. 일본을 따라가서 문제일 따름이지 그래서 지금 PF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단계별로 수입을 해 놓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리 위기만 터지지 않으면 그것도 무사히 극복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 경제 그러면 위기의 징후가 있다면 그게 뭐고 근본적으로 선파해야 되는 건 뭘까요? 경제정책 실패를 빼놓고는 우리 경제에 어떤 위기적인 징후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아니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성장 잠재력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 어려운 유럽 경제에도 우리 수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성장 잠재력은 커요. 근데 왜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냐.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 경상수지 해외투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수요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운 거죠. 정부가 경제정책만 바꾸면 특히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는 바로 살아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이 급증을 해요.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금방 망해요. 그래서 150달러짜리 개발해내야 돼요. 또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우리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경기도 호조를 이뤘어요. 그런 사례가 우리 경제 두 차례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두 차례는 있었어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니까요. 경선 축제는 더 커졌고 기업들이 결사적인 노력으로 망하지 않게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성장력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력 잠재력도 커졌던 거죠. 그런 쪽으로 경제 정책이 펼쳐지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5년 안에 1년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봐요. 10만 달러도 10년 안에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은 한 6%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럼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 앞으로 괜찮은지랑 생산 가능인 걸 어느 정도나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현재의 경제학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아담 스미스가 그랬잖아요. 국부의 근원이 자본, 노동,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현재의 경제학은 그게 이제 과학기술을 덧붙여요. 이거 생산요소거든요. 생산요소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현재의 경제학은 가르쳐요. 근데 똑같이 가지고 있네. 한 나라는 성장이 높아요. 한 나라는 성장이 낮아요. 왜 그렇겠어요. 생산요소는 주어진 조건에 불과해요. 체격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뛰어난 축구선수가 될 수 없어요.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 기술도 길러야 돼요. 그리고 경기 감각도 키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핏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키워질 수 있어요. 경제에서는 이게 체력, 이건 성장 잠재력이란 말이에요. 기술, 국제경쟁력 그리고 경기 감각, 이건 성장 지속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핏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비로소 켜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경제는 이걸 딱 예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나라일수록 저개발 국가이고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국민, 기업, 정부가 핏땀을 흘려야 성장 잠재력, 국제경쟁력, 성장 지속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분명히 이거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건 주어진 조건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요건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였어요. 경제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자를 쳐서 해외로 위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때 인구가 반토막 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9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지속해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일랜드는 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했다니까요. 물론 2008년 말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일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근데 그거 금방 극복하고 지금은 1인당 국민에서 10만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아일랜드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못해요? 주어진 여건은 극복하라고 주어졌다고 저는 봐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경제 정책만 바뀌면 우리나라도 경제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여쭤봤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금과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에 뭐 부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어떤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비트코인 투자는 제발 하시지 말라고 권고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 절대로 대체 못해요. 통화라는 것은 거래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회계 단위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지불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절대로 못해요. 만약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해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점들 가격표 매일 받고 달아야 돼요. 비트코인 한때 2만 8천 달러 갔다가 이게 8천 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비트코인 가격 7만 달러를 위협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를 대체해 봐요.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등 법정 화폐는 법정 통화 대체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는 그거를 도박장에 도박코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도박장에는 도박코인 화폐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도박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전 재산을 잃고도 도박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분들 지난번 그 가상화폐 2만 8천 달러까지 갔다 폭락한 때 그 사람들 다 분화방처럼 이제 타서 사라지고 새로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꼴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때문에 국부가 50조 원 이상 이미 털렸어요. 가상화폐에는 제발 투자 목록에서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금 투자의 경우에도 금이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근데 아니에요. 금 가격도 급등하고 급락을 해요. 1980년도에 금 가격이 한때 온수당 800달러까지 간 적이 있어요. 금방 3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도 2800달러까지 갔다가 8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금 투자를 하실 때에도 장기적인 가격 급락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굳이 투자한다면 저 같으면 3년 물 국고채에 투자할 것 같아요. 3년 후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든 타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심각한 타격을 받았더라도 거기서는 벗어나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그때쯤에는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국고채 3년 물 만기가 오잖아요. 그럼 현금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제평력 책을 쓰신 소장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펴낼 때 모든 사람이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이 책은 금융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금융위가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를 제가 밝혀놨어요. 그렇다면 금융위기를 충분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습득하면. 거기에다가 이 책은 제가 수립한 경제 원리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계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위기들, 금융위기 사례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연구해서 여기다 신났어요. 읽을 거리로도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본인이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혹은 언제 터질지 이걸 예측해 보시길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예측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 혹은 인지편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자기가 예측을 하면 경제활동, 투자활동 등도 그 예측에 따라서 손해는 최소화시키고 또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 책은 제가 1982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2년만에 나온 책입니다. 경제병리학의 일반원리. 구축하는 데 한 30여 년 걸렸고 입증하는 데 사례연구를 또 한 10여 년 거쳤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제 노고가 깃들어 있는 책이라 저도 좀 애착이 가고 세계적으로 경제병리학을 제가 최초로 수립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니까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것도 있을 텐데 경제위기, 금융위기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왔을 때 소장님 주관식 경제병리학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자산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배분해 놓으신 분들은 그런 위기 때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채용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